얼마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에코노미스트에서 나온 나방에 대한 불길한 얘기를 했는데 우연치 않게 또 제가 하나의 영화를 접하게 됐는데 제가 캡쳐를 한게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서 모스맨이라는 영화고요 2002년 4월 19일날 개봉을 했고 러닝타임이 119분입니다 거꾸로 하면 9.11이죠 상당히 좀 의도적이지 않다 그러면 힘들건데 자 이거 9.11 나왔고 세타의 경우가 나왔고 4월 19일인데 9가 나오면 수비학에서 설명을 드렸죠 6이나 9나 업사이다운 똑같다 그러면 4.16이 돼요 세월호 침몰한 날인데 4.16 이런 숫자가 나오고 근데 만약에 이 숫자를 다 더하면 1.8이 되죠 1.8은 3.68에 갖고 6.66이 나온다 결국에 이제 빚으로 돌린다라는 얘기인데 영화상 내용에 좀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있어서 모스맨은 모스맨이라고 불리워져 오고 있으며 체르노빌 발전소 허물 때 목격됐는데 그가 나타난 뒤 그 장소에서 체르노빌 사건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대형 참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땐 에코노미스트에서 좀 뭔가를 노리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나온 숫자인데 6.14 거꾸로 하면 4.16 얘네들은 백월드를 읽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벌써 2002년도 영화이기 때문에 20년 전 영화입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뭐 세기를 넘나드는 그런 기다림을 아주 그냥 당연시하면서 자신들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글로벌리스트들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갖고 온 건데 시신 상온 방치의 탈취제 냄새를 감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이제 시체를 계속 쌓아놓는다는 말이죠 제가 시체로 산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뭐 그런 내용과 일맥산택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크로스에 대해서는 좀 나쁜 식으로 해석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각 큐브하고 연관이 있어요 사각 큐브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수비학적이 과거의 이제 오콜트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사각 큐브를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각 큐브죠 잘 그렸나요 이렇게 그렸어야 되나 자 이거를 피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두 번 접히면은 이 사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가 숨기냐 빗 안에 숨겨 놓는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와이가 있으면 뱀의 목을 누르는 와이가 있으면 사각 큐브가 나온다 그 삼삼이라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상각 역상각이면 별이 되는데 그 안에 와이가 들어가면 사각 큐브가 이렇게 나온다 이것을 펼치면 이제 십자 모양이 되는데 저는 이 뭐 한반도 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전부 이런 십자가 무덤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논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어디다 놨냐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면서 1, 2, 3, 4, 5, 6, 7, 8 제가 8이라는 것은 A, B, C, D, E, F, G 그 다음에 H거든요 눕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쓰러져 눕는 거예요 H 다음에 I가 서 있죠 세타의 경고라고 할 때 세타 과거에는 여덟 번째에 있는 숫자가 9였다 그래서 세타의 경고가 9, 1, 1이 되는데 이것을 상당히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타의 경고는 세월호 때 유병헌 씨의 말을 적은 사람에 의해서 좀 많이 밝혀졌죠 한번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세타의 경고가 그러면 세타가 9이기 때문에 1, 1이 경고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온 것은 모든 것을 더하면 11이 나와요 다시 뒤에 11이 그러면 아까 전에 I는 이렇게 사람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라진단 말이죠 신의 처벌만 남는 거예요 제가 퍼플 얘기했죠 빨간 기둥, 파란 기둥 이 사이에 카발라가 있다고 치면 카발라도 이제 히든핸 손을 숨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돌아가요 빨강, 파랑 결국에는 이 안에서 사람의 빛이 사그라들고 사라지는 건데 과거부터 이런 사인들은 많이 1995년도에 벌써 9.11 테러를 이미 2001년도에 있을 9.11 테러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다 예측을 해서 펜타곤에 벌어질 일이라든가 쌍둥이 무역빌딩에 벌어질 일이라든가 또 에퍼데믹, 팬데믹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자, 쿼런틴에서 시체가 또 여기 산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레드 크로스가 있죠 레드 크로스 일명 이제 적십자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질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떤 연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블 지니어스 아주 똑똑한 악마들 A 뭡니까? Better Tomorrow 이놈들이 이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자, WHO 제가 말씀드렸죠 W 무슨 뜻인가 프리메이션 H 사람이 눕죠 O 태양에 영면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자, 빌게이츠는 B 빌게이츠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드린 거지만 이게 여기 있는 건가요? 여기 있네요 WHO에 대해서는 태양에 영면하게 돕는 프리메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자, 빌게이츠 자, B는 이게 1하고 3이 붙으면 B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일루미나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1은 아픈 병을 얘기하죠 아프다 근데 질병의 창고를 여는 사람 게이츠 게이트 여러 문을 여는 거죠 이런 문들을 여러 개를 질병의 창고를 문을 여는 사람 해서 빌게이츠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요즘에 윌 스미스가 따귀를 때려갖고 난리인데 이것은 뭐 하나의 파이자의 탈모치료제를 선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강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일종의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메시지고 그 앞으로 일어날 어떤 또 전조를 미리 얘네들끼리는 다 주고받는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그 어떤 모양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포타라는 이집트 시원연대 창조의 신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오른쪽에 그렇다면 헐리우드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세상을 창조했다 라고 맞는 어떤 시나리오가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헐리우드는 솔직히 안 보는 게 좋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좀 전에 이제 오스카 얘기를 했는데 이 스위스 조력 자살기구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시작했나요?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갖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오스카인데 요게 사르코 요기 있잖아요 사르코 자살 조력기구 이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다 그 창조의 신이 있다 그러면 제가 알파와 오메가 말씀을 드렸지만 알파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너무 좀 크겠는데 자 오메가도 존재하겠죠 자 이 오메가를 이제 사르코라는 게 하는 거죠 이 안에서 이제 산소를 빼앗아 질소로 질식을 시켜서 죽인다 너네들 너무 삶이 고통스럽지 않니 빨리 죽어라 라고 만들었는데 자 이 세상을 자신들만 차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극 너머의 세계를 막아놓고 이 안을 어떤 그 자신들이 그 감옥의 간수가 된 듯이 사람들의 생명을 자지우지하면서 어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거는 이제 제가 뭐 뭐 수약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는데 이거 이번에 헐리우드 오스카 상 받을 때도 삼각형에 사람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피자게이트에서 이제 들통이 난 거죠 이런 로고가 뭐 소녀소녀를 그 납치에다가 뭐 인신매매를 하고 이런 것들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에 그런 아이들을 이제 또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윌 스미스가 대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아들에게 행했던 그런 행동들은 조금 지탄받아 마땅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헐리우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따라가게 되는 거죠 뭐 CJ라는 것도 수비학적으로 어떤 게 나올 거고 자 M4 M이 제가 가르치는 게 일루미나티 거꾸로 한번 W고요 자 프로듀스가 또 하필이면 7개입니다 숫자가 약간 그 글자 그 알파벳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러면 7하고 101이 붙으면 0은 탈락되기 때문에 711이 아닙니까 세븐일레븐 현재 와서는 이제 911이 세타의 경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뭐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또 4월 7일 4 더하기 711 밤 11시 11 이거는요 수비학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 프로그램이 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왜 자꾸 뭐 이제 스타가 좋죠 스타 근데 아까 전에도 제가 뭐 특정 가수 얘기를 했지만은 뭐 유엔이라는 데 나가갖고 빨리 백신 맞으라고 홍보하는데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쓰이면 좋겠습니까 모든 거는 이제 첫 번째 단서가 많은데 저는 이거를 보고 2022년도와 이제 결정을 지었다 그럴까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었는데 148 카드에 이제 148이라는 것은 인신제 카드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14는 아까냐 얼마 전에 그 유튜브로 말했죠 n이고요 n이라는 것은 다시 z가 될 수 있는데 인신제 그 8이라는 것은 h 이렇게 세타의 경고를 만들 수 있다 뭐 지금 세상이 되게 특히 대한민국이 너무 이상하게 그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 모르겠어요 위에서 쏟아지는 게 뭐 기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통곡의 날을 선고한다 선고한다 그랬는데 2014년 8월 멀어도 가까운 날 이제 곧 다가올 날이다 했는데 2014년 8월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무조건 숫자만 중요합니다 나왔던 숫자가 전부 뭘까라고 보면은 1 나왔죠 여기 1번 카드 2 나왔죠 1 나왔죠 4 나왔죠 8 나왔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 연도로 따지면 이 요 요것만 다 더하면 연월 1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연하고 월만 더한 날짜는 2022년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2000 요 1까지 더하면 23 요 23은 갖고 있는 게 이제 322가 되기 때문에 스컬앤본즈 사람이 아까 전에 그 오스카를 이제 사르코라는 기계에다가 넣으면 사람이 질식해서 죽죠 그 죽으면은 뭐가 없어지냐 일단 프레쉬 그 오스카라는 뜻도 이제 프레쉬라는 게 있어요 살덩어리라는 거 살을 녹이는 거예요 그 관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살이 다 녹아버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육체가 떠난다라는 게 결국 살이 녹는 거고 그 뼈반 낫겠죠 그래서 이제 스컬앤본즈라는 게 해골단입니다 뼈는 남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에너지화 되는 그 지금 제가 오일 오리지널이라는 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퇴적돼 갖고 나중에 미네랄화 돼서 이제 기름으로 사용되고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2022년도와 2024년도를 148카드에서는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많이 보는 숫자가 이제 33이라는 숫자를 많이 보죠 이 세상은 이 33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33 같은 숫자는 또 11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하고 준하는 파워를 갖고 있다 이렇게도 보셔도 되는데 자 이거는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요거랑 연결돼갖고요 최근에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이제 아페지아 그 저기 실효증에 걸려갖고 나 연기생활을 관둔다고 그랬는데 보시면 2020년 3월 30일이에요 330 어떻게 자 염소를 타는 자들은 이제 그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염소에 눈이 있겠죠 자 염소가 볼 수 있는 빛의 각도는 330도까지 볼 수 있다 근데 0은 탈락땡이기 때문에 33이다 브루스 윌리스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참 아까 전에 빌게이츠 할 때 B1이었는데 요거는 윌 W ILL 요것도 병의 창고리인데 또 프리메이슨이나 W라는 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30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나온 건데 이제 뭐 프리메이슨 활동을 더 하겠다고 뭐 여러 개를 은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관둔 되는지 그거는 또 지켜봐야겠죠 이번에 이제 윌 스미스한테 따기를 맞은 사람이 뭐 2022년도 뿐만 아니라 2000년도 9월 7일 날에도 부부인지 하여튼 연인 사이를 놀려갖고 상당히 이제 화나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MTV 쇼였어요 근데 이제 윌 스미스 크리스락 이번에 따기 때리는 거는 21년 후 그리고 201일 후 그래서 더블 21, 21이 나왔는데 오스카는 이제 풀 리덕션이라고 해서 계속 더해갖고 나오는 마지막 숫자를 얘기하는데 오스카가 이제 21 그리고 세른 세른도 21 해서 이제 뭐 세트는 이제 토성인데 어쨌든 그 신들에게 이런 인신제의 다짐이라든가 이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이제 59번은 5 더하기 9가 14가 되기 때문에 많은 인신제를 들자 그러면 전쟁만치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쟁만치 많은 설상을 내는 게 이제 이런 팬데믹하고 뭐 없죠 많이 W, W, 월드워 1, W, W, 월드워 2 지금 이제 3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데 이 W, W를 옆으로 돌리면 33이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빚을 거둔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그래서 이제 59는 이제 14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이거는 좀 아까 전에 보였던 사르코 자 그리고 1번 다음에 2번이 뭐냐 제가 아까 전에 1, 4 인신제 그리고 머리가 노란색 리본이 있고요 띠가 있고요 8시 30분 8 더하기 3 11 자 그리고 이 8이라는 것만 자체적으로 놓고 봐도 자 14세의 아침 14세의 아침이라고 다를까요 인신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자 3이라는 것은 삼각형을 말할 수 있는데 이 안에 8이 눕는 거죠 근데 이 안에만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 이게 올라가야지 자 올리기 위해서는 신의 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카발라 빨간 기둥 파란 기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11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은 수비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왜 자꾸 아이라 그러냐 눈 한쪽 눈만 계속 나오잖아요 연앤들 보면 한쪽 눈 나오고 뭐 한 손으로 가리고 하는데 이 Y라는 데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 Y를 미러로 보면은 33이 나와요 그쵸? 그게 Y가 있죠 33은 정상각 역상각에다 Y를 놓으면 블랙 큐브가 만들어집니다 이걸로 사람들 목숨을 또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뜨거운 얘기죠 이제 간호사 현재 그 위에 보면 이제 레드 크로스가 있고요 크로스라는 것이 아까 전에 어떤 의미가 또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어떤 블랙 큐브 이렇게 또 보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 간호사분들이 현재 지금 많은 시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또 이제 수비학적으로 어떤 것들이 보이더라 뒤에 있는 사람도 이제 블랙으로 보이고 앞에 있는 분은 이렇게 보이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 일어나는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참 이거 마인드 컨트롤링을 다 하면은 이게 무기라니까요 아 그 무기에 대해서는 그 무기는 이제 팁이라는 건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 패턴 넘버가 있어요 이게 무기로 사용된 자 복수인형들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칼에 찔려갖고 뭐 잽이라 그러면은 이제 깊이 찔러 넣다 뭐 백신 뭐 얘기를 했는데 왕께서 너의 수고를 기뻐하셨다 복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인형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 이게 그 어떤 것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게 뭐 괴물이지 뭐 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모결론스라는 병의 일부는 아닐까 이게 완전 덮치듯이 이런데 자 이게 8 더하기 9 네 그러면 17 아닙니까 자 17은 오리시스를 얘기하고요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뭐 이런 것도 있듯이 법칙인데 상당한 그 어떤 파멸도 얘기를 그리고 이 17이라는 것은 비행기 이제 추락하는 사건들 보면 이제 그 어떤 뉴멀러지 수비학적으로 이제 17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17이 갖고 있는 게 그 의미고 결국엔 17도 더하면 이제 8이 되기 때문에 이제 눕게 되는 건데 어떤 대형 사람들의 이제 그 어떤 분노가 치솟는 그런 경우가 오겠다 자 모든 건 스테이지다 이제 프리메이션이 만들어가는 세상이고 이걸 34만에다가 전부 맞추려고 하고 있다 보시면은 위에는 윌 스미스가 이제 그 사람 그 락이라는 사람 따귀를 때리고 나서 저렇게 그 또 오스카 생애 첫 오스카 상이죠 이 상을 받게 된 게 그 잠깐 따귀 때린 그 모습 하나 때문에 프리메이션이 수여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이제 아래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뭐 뭔가가 보일 텐데 그 크리스찬이든 부디즘이 됐던 뭐 힌두교가 됐던 그 어떤 종교도 좋은데 사람이 그 뭐야 죄인으로 써 남아갖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 좀 안 좋다고 봐요 죄라는 것은 그 짓지 않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 마인드 컨트롤링을 하기 위해서 쓴 단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이제 피라미드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성경에서 단 한 번이라도 피라미드라는 얘기 나온 거 보신 적 있어요 최소한 출애국기에는 한 번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근데 왜 생겼냐 그게 바로 과학이죠 얘네들이 아는 과학 종교가 과학이고요 과학이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의 빚을 끌어다닐 수 있는 게 바로 33도 성상에 놓여있는 그런 것들로 인신제를 하면 빚을 가둘 수 있다고 얘네들은 벌써 공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제 목이 좀 그 인상 김일우 선생님께서 목소리가 안 나오고 목이 아플 때는 이제 호두기름을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가락씩 먹으면 낫는다 그랬는데 제가 목이 너무 좋아지니까 계속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또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과유불금 맨날 말하면서 제가 조금 이제 목을 이렇게 좀 쉬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떠드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한테 진실을 전파하는 거를 좋아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조담 맥스웰이라는 사람 저는 상당히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은 이제 온 가족이 옛날부터 크리스찬 집안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유치원 때 이제 교회에서 불러갖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했다고 그러죠 그럼 목사님 천사를 천사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막 괴롭히고 때리고 그러면은 그 천사는 아파합니까? 이랬더니 이제 목사가 하는 얘기가 어 천사는 영혼이라서 절대 아플 수가 없어 어떻게 아프니 영혼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 조담 맥스웰이라는 분이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일 겁니다 그 목사님한테 물은 거죠? 되물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저는 죽어서 지옥불에서 영혼이 불탈까요?